여러분 안녕하세요 명관아 입니다 오늘 저는 동남지구 파라곤 아파트에 왔습니다 고객님이 이번에 새 아파트 입주를 하는데요 입주 박람회에서 본 가구들이 너무 실망을 하셔서 뭔가 색다른 감각의 멋진 가구들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어제 파올라에 오셔서 저와 상담을 하셨고요 제가 실제 그런 안에 내부를 보러 일부러 아파트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사전 점검 나이라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셨던데요 파라곤 그런 브랜드는 청주에 처음 입주를 하는 그런 아파트 인데도 디자인이며 어떤 실내 적용이 아주 멋져 보였어요 그리고 하자가 또 거의 없는 아파트로도 아주 또 유명하더라구요 입주자 분들의 어떤 그런 만족도가 참 좋으셨다고 해요 한번 둘러보실게요 여기가 그 고객님 때 그런 30평대 그 아파트 인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와 거실을 정말 넓게 이렇게 잘 뺐더라구요 이런 면적은 거의 한 40평대가 많은데 30평대 이 정도로 면적을 뺐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안방도 그렇고 또 작은 방도 그렇고 어떤 주박의 면적도 그렇고 시원시원합니다 하죠 저는 이제 그런 고객님에게 그런 매장에 가서 홈 스타일링의 어떤 가구를 선보여 드리려고 기획을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이 하는 그런 똑같은 가구 말고 멋진 가구로 한번 제안을 한번 부탁했으니까 한번 저도 한번 안을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멋지게 짜볼게요 여러분 파올라 가구는요 8월달에 그런 남이면 척산리 247번지로 확장 이전을 합니다 많은 그런 유럽 가구들을 직수입해서 고객님들께 한번 선불 예정이니까 뭐 많이들 한번 방문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아 아